메탈 원을 한번 원코인으로 가보죠 네 원코인 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? 제가 좀 유의하면 되기 때문에 아 원은 제가 유의하면 되기 때문에 가볼게요 렛츠고! 렛츠고 렛츠고! 원투 한번 해봅시다 유튜브 값 유튜브 값 오케이 좀 뒤에 따라가면 되겠다 저 4방이 타신거야? 태조, 복복 위험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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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개 나오는거야 여기는 2개 나오는거야 2개 나오는거야 추가 와 나이스 좋았고 아 좋은데요? 위션 1은 뭐 쉽죠 위션 2도 뭐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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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좀 어려워서 파이널이 문제지 파이널이 좀 어려운거 같아 아 아 파이널이 문제지 스파이 부절도 있던데 별로 안 나왔네 유튜브 값 긴장 리뷰 위험하니까 아따 kon 투 잘 던트하고 따라올 얍 자 그리고 밑에 안내나갈게요 위에 대신하면 위에 장작적 아 좋았고 여기도 원코인으로 매튬 원깨기 아 좀 많이 깨야 많이 때려야되네 팀그림 맞나요? 네 팀그림 혼자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거 가운데에 해주네 가운데에서 위로 그냥 뛰고 방금으로 혼자 네 같이 다 브리핑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? 롤같은 게임에도 불안해요 항상 집핀한 사람 따로 혼자 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맞나? 아 맞아요 맞아요 조심 조심 조심하세요 아 거기에 폭탄 맞고 먼저 빠진다 아 이거 그냥 폭탄하실래요? 네 제가 타고 있을까요? 저거 타고 앉아서 폭탄을 쏴주시고 어? 앉아서 폭탄 3개부터 없는데? 아 그냥 폭탄을 쏴주시고 네 갑시다 죽어 우와 좋았다 오 좋았다 좋았다 클리어 오 좋았고 캬 너는 할아버지 더 많이 구하셨네 아 예 제 점수가 이번에 좀 더 맞네요 하하 하하 좋았고 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으로 할아버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하 아까비 여기 조심하겠다 이맨 여기가 막타가 안 되시더라고요 여기가 막타가 안 되시더라고요 요 메모 좀조금조금조금조심한데 근데 아까면 키시피 키시피여서 키시피여서 위에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사람 키가 안 움직이는 현관이 좀 난리더라고요 지금 괜찮았답니다 어 방금 콤보 좋았는데요? 벗어 어 어어 buried 너는 이승시피 지가 안기시면 될 것 같아 이승시피 오 지금까지 이승시피 같이 가야 된다 맞추어 네 아 그럼 그래 진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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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주웠네 아아 와 이거 왜 점프하러 저 칼로 떼버리네 아 아깝게 아깝게 아아 바로 가신거지 출신 괜찮네 앉아 이래요 됐 아니 저도 쏴야 됩니까 다음은 이제 아아 이거 내가 죽었네 아아 여기서만 안 죽었으면 안 되는데 좋았고 응 총에서 총을 다 쏘고 내려주시면 좋았지 그냥 내려주세요 불 어 좋았고 깔끔한데요? 아직까지 한 목숨 아직까지 한 목숨 갑시다 여기는 뭐 지우니까 아 이거 그냥 타고 가시네 내가 터치 말고 이거 나갔어 어? 아 이렇게 타는 거 없잖아 응 아 이거 여기만 나와 아 이거 그냥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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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 뚜루 이거 좋죠 잘 도서 타시고 똑같은 방법 빠르다 어? 어? 아 오른쪽 아래에 앉아서 가만히 계세요 오케이 흐흐흫 아 못하시라고? 아래에 앉아서 앉아서 왼쪽까지 아 됐습니다 아 일단 일단 위에 꽁 아 됐다 오케이 나 안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 안죽었어 나만 안죽으면 된다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미션 5 빡세서 탈퇴 개트롤 했네 여기가 제일 위험해 진짜 두 세 소나에 강하는데 오 아래에 오줌 삼 아 뭐야 아니 이거 아니 미치겠네 진짜로 자뽕만해 자뽕만 아니 막 미치겠네 안 죽겠다 안 죽겠다 휴우 열릴 때까지 10발에 열리죠 네 네 아 좋았고 그래도 다행히 깔끔하게 클리어했다 이제 막 스테이지 여기가 큰 여기가 문젠데 제가 브리핑을 잘해야 하는데 최대한 안 죽어볼게요 아 이거 슬로우드가 있으면 참 좋을텐데 초반에는 안 나왔네 뭐 이럴 어 필요없어 오이씨 샷건 좋을까 어 möj니 아 어 아 최대한 100% 실패 어 C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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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 가겠다 이걸 더 피해주신다 실패 실패 어 A C 어 괜찮아 괜찮아 요 세번째만 위에서 나오게 하면 돼 저 줄 풀벅 플레이당한 친구? 아니 줄 말고 아 줄? 공중에 매달리했던 친구 말고 애니己 점심 엔홀 쓰면 저거 뭐가요? 아니 이거 둘 다 합판인 슬러그 저 주실래요? 슬러그는 안 줄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줄여버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줄여버려요 슬러그는 흐흐흐흐 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계세요 여기 밑에? 어떡해요 이거 우어어어어어어어어 두개 제정하고 안 왔네 안 왔네 어 왜 안 찾아 제발 제발 다왔다 저는 A 탑승해가지고 저 위에서 그냥 앞에 두고 계세요 캐논을 날려주세요 아까 제가 했던 거 그냥 택하셔야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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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애매하네 아 자 이제 다 잘 펴야되는데 카드님 괜찮아 나만 안 죽은데 괜찮아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만 아니면 돼 어 으아아아 나이스 아 이렇게 쫀둥이 원코인 시켜드리기 아 원코인 아 좋았다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맞췄네요 아 좋았고 야 다행이다 위험했다 고수랑 하면 원코인 할 수 있구만 아 다행이다 아 이렇게 고수랑 메탈 쓸라가면 원코인으로 깨기 컨텐츠 진행해봤고요 버스 컨텐츠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근데 솔직히 저도 잘했는데 저와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쫀둥이 다행히도 잘 챙겨 뭐야 채워주셨어요 그래요? 아 다행이네요 아 위험했던 순간 몇 번 있었는데 다행히 피하셔가지고 아 아까 전에 그 스테이지 3에서 죽어서 좀 아찔했는데 그것 말고는 그래도 버스 야무지게 다 타 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